야 안녕하십니까 신장의 암왕 신생 아 이 저번에 이제 녹화를 하고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게 날라가는데 바로 민호공략 이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63년 상황인데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장군가가 작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죠 요시테로 장군이 암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요게 이제 노부나가 이벤트를 진행하려면 사실 또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독풍아가 신장의 암왕 시리즈에 있어서 늘 골치 아픈 노부나가 쪽에 이벤트를 하려면 늘 골치 아픈 게 얘네가 버티지를 못하죠 보통 근데 지금 저희가 원군을 보내서 성을 그래도 좀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골치 아픈 쪽이 여기 닭게다가죠 이 닭게다가가 호조랑 동맹이다 보니까 아주 괴력을 발휘했네요 호조가 우에스기의 관동 정벌 이벤트랑 관련 없이 관동을 재패해 버리고 우에스기에 붙었던 이 군소 다이묘들을 다 점령해 버렸고요 또 골치 아픈 게 닭게다가 또 관동으로 진출하고 우에스기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에스기가 조만간 멸망해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제 역사상으로도 그랬고 오다노타카는 이 닭게다가를 이렇게 비위를 맞추느라고 굉장히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닭게다가 신겐이 서상 작전이라고 그러죠 이름이 어려워요 미타카타하라 여기 그 미타카타하라는가요 미카타카하라는 걸 보면 알겠는데 그 저기 여기죠 예 미카타카하라네 미카타가하라 여기 전쟁을 하기 전까지 이제 뭐 늘 이렇게 아부도 하고 심지어는 뭐 혼인동맹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이제 뭐 저기 뭐야 그 어떤 그 배경의 영화가 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파괴무샤죠 그런 그런 상황이고요 아 저희 그 아이제이튜브에도 미카타가하라에 대한 방송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닭게다 신겐에게 아부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우호로 찍혀있죠 네 이제 좀 시나리오대로 하기가 좋습니다 타쿠마를 하기는 하는데 타쿠마하기를 힘듭니다 타쿠마를 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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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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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요 타쿠마를 사기고 타쿠마하기를 잃고 일단은 저희가 도쿠가왕을 한 번 도와줬거든요 영군으로 자기가 도쿠가왕을 한 번 도와줬거든요 이 원군으로 이게 그 목표를 공략 목표를 정해서 사귀를 올려주는 편이 좋은데 저는 그냥 어렵지가 않더라구요. 이게 노말이라 그런지 이 혼다 마사노브가 우리 쪽으로 왔군요. 아... 이게 재해가 있었어요 지금 얘네가 어휴 꽤 많네요. 15,000, 16,000 정도네요 근데 이 도쿠가와가에서는 한 6,000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우린 다 동원해도 쉽지는 않겠지만 쟤네랑 같이 가야 되겠어요 이게... 하나씩... 저렇게 부부간에 좀 독려를 해주고 그러죠 이게... 지금 숫자상으로 많이 밀립니다 자... 체벨을 직접 전쟁지휘를 하는 모드죠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프지 않으셨죠 그니까... 그니까... 이렇게... 그니까... 너랑 같이... 그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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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에 보면은 밑에 합전 가능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합전 모드가 뜹니다 아 우리가 훨씬 지금 숫자가 많네요 이럴 때 놓지면 안되죠 윗풍이 약이지만 윗풍이 꼭 일으켜야 되는 예 저는 사이토 다스오키죠 이 사람이 도산의 손자가 되는거고 노부나가의 처조카가 되는거죠 저 사이토가는 수호가문은 아닙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사이토 도산이 기름장수에서 시작해서 그 저기 나라를 빼앗죠 치바료타로의 나라를 빼앗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적이 있는데 지금 뭐 당연히 절판이겠고 뭡니까 도서관이나 좀 가야 거의 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집일은 없을거같아요 참 이렇게 1번 게임 특히 이제 5회 게임은 왜 이렇게 AI가 약할까요 요즘은 이렇게 유럽 쪽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참 이길 수 있죠 젠판이 많이 지났어요 아니 가만 둬도 이길것같아요 양심하게 만드는 쟤는 철포를 넣었으니깐 우러를 바로 고민없이 바로 직진해 주실거같아요 이게 폭격을 하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저런 특수 연출이 있는 부장들이 좀 있죠 웬만한 이름있는 부장들은 다 그게 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붙임되면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위치한 위치입니다 적당한 위치입니다 우린 하는 위치에 무섭거됩니다 적당한 위치입니다 이게 원래 보액 게임은 능력만 좋으면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이죠 능력치보다도 이런 석격이나 이런게도 중요한 것 같더라구요 아주 순조롭습니다 남은 놈이 없네 이렇게 합전에서 이기되면 위풍이 악이니까 성이 떨어지진 않겠구요 주변 군이 주변 군이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네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음... 지금 여유가 있으니 다른데를 또 공략을 할까요? 그러자고 했습니다 이게 지방 통일을 하려면 동해지방은 색이 칠해진 여기를 다 검령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한다는 건 도쿠가와가를 거의 뭐 우리가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건 또 웬 상품 약탈? 긴급수고 또 이벤트가 뭐가 일어나네요 아 한배! 한배의 성점령 이야기죠 이제 그 도산이 번거로 삼고 있던 이래로 요시타츠까지는 뭐 좀 괜찮았는데 그 아들인 타츠오키가 이제 좀 무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색에 빠져 악순환에 돌고 있었는데요 앤도라는 놈이죠 안도군요 안도 저 친구가 이제 한배의 장인입니다 장인인데 민호 3인방 중에 하나죠 민호가 이제 지금 세퇴하고 있다 묵호도노 장인어른 이런거죠 아 이게 이나바 산성은 이제 견고하여서 간단히 점령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방심하고 있다 그랬더니 꼭 그렇게 그렇지도 않다 내가 한 열 몇 명만 있어도 이걸 쉽게 점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위님 아무리 분류하게 우수하다고 해서 결리가 있겠는가 이런겁니다 예 이분의 성을 공격하겠다는거냐 예 어이 한배 이게 뭐 좀 뭐 이런거죠 근데 이제 잠입을 해가지고요 뭐 16인 가지고 이거를 점령을 했대요 근데 이제 오다노부나가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이렇게 뭐 딜을 쳐 봤나봐요 그랬더니 이제 한배가 그럴 순 없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배는 낭인이 됩니다 아주 좀 전설적인 이런 일화죠 이제 스노마타 축성 이벤트네요 기노시타 히데요시죠 우리의 원수 히데요시입니다 아 스노마타라는 땅을 이제 거기다 요새를 세워라 이제 그 얘기죠 이제 다른 중심들이 두 번인가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리 네 이네화 를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나가라가와의 수운을 이제 맡고 있던 그런 수운 회사 뭐 뭔가 산적이죠 뭐 예 산적 예 하치스카 보로쿠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날 좀 도와줘라 그렇게 쉽게 되겠냐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강에다가 나무 통 통 이게 통나무를 흘려서 예 그렇게 저기 뭐야 로지스틱스죠 예 그래서 그렇게 자재를 날라서 빠른 시일 내에 저 요새를 만들었다 저것도 이제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요시야키가 예 이제 쫓겨 저 형인 요시테루 쇼분이 죽고 나서 그 부하들이 이제 이제 몽립을 해서 이제 오미지방에 예를 들어 이제 수호대명이죠 저기는 예 예 아시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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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아시카가고요 예 아사쿠라가에 이제 그 의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때 이 이미 이제 노부나가에 대한 소문을 이제 들은거죠 요시모토를 죽인 그래서 이제 노부나가한테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노부나가가 이제 사이토가랑 이제 전쟁중이어서 이제 여유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그 그 모시고 있던 아케치미치네가 예 아사쿠라 이우시카게님한테 조이구석을 하자 그런 겁니다 이 아사쿠라가 는 저 뭐였죠 하여튼 그 명장이 있었어요 명장이 있었는데 그 노인네가 돌아가시고 그 이제 좀 쇠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엣지젠으로 가는거죠 뭐 이렇게 우유부단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뭐 아사쿠라가가 그런 그 상락이라고 그러죠 이 요시아키를 모시고 어 교토우로 가는거에 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부나가에 부탁을 하는거죠 아 그냥 막 이벤트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노부나가가 민호공략 중에 뒤가 좀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이 아자이가에 아자이가에 자기의 여동생 오이치를 시집을 보내는거죠 이 나가마사는 어 이제 젊어서부터 어렸을때부터 이제 무력이 뛰어났나봐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그 아버지를 은벌을 시키고 모실 정도로 그게 이 당시에는 뭐 그냥 물려받아서 이어받는 그런 집안은 없었던거 같아요 거의 없었어요 요 무렵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그 다음에 에도마프 때 요 때쯤 되면 다 이제 2세라는게 나오는데 요 때는 뭐 그 저기 뭐야 뭐 장자라고 뭐가 이렇게 저기 보장받는게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장자로써 이어받은게 바케다 신경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도 이제 아버지 쫓아 냈죠 쿠데타로 예 그 다음에 저쪽 그 다테가도 아버지랑 싸워가지고 막 그랬구요 아 아 그래도 물려받아서 좀 좀 3대 4대까지 간게 호조오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이마가와가는 이제 형하고 싸웠고 뭐 나가오가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가오가도 이벤트도 있죠 형을 쫓아 냈고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렇게 물려받는 그렇게 과거의 전통을 물려받는 사람들을 그 중에서 이제 뭐 각 지역의 그런 장관에 속하는게 이제 수호대명이구요 그 수호대명들을 거의 쫓아내고 자립하는 그런 정육대명들이 이건 또 뭡니까 아 민호사민중 조략 이게 이제 아버지 요시타치가 이제 죽고나서 민호를 이끌고 있는데 불만들이 많았던거죠 그래서 이제 호족들이 이 세 명이 이제 유명했는데 이나바 이테스 라고 불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지에 고쿠젠 님 그쵸 아까 나왔던 안도 이 세 사람입니다 시드요시가 이제 조략에 뭐 공이 있다는 얘기가 있죠 이 세 사람이에요 위치 그 서민호 3인방 이라고 불렸나봐요 함베가 파치스카, 나가마사랑 혼인 동맹, 오오가키 성이죠. 적인은 우리한테 공짜로 주고 저 세 명을 리턴사다. 이와무로성도 금방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자이가의 시사마산이 없었군요. 뭐라는 겁니까? 잘 지내자. 여기 성이 두 개가 생겼죠. 이게 사무라이 대장 이상 돼야 성주를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다키가와 같은 유능한 사람을 앉혀놔야 나중에 편합니다. 지금 전쟁이 출병 중이어서 시킬 수가 없네요. 기노시타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출병이 끝난 다음에 좀 해야겠네요. 원국 등용은 늘 제 기대보다 늘 훌륭한... 이와무로성도 떨어졌습니다. 과토는 거절했네요. 기완을 일단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다가도 전쟁 하나로 바빠서 우리 쪽으로 쳐들어올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늘 주의해야 됩니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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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 아... 그러면 성주를... 저는 이제 통솔 문명 위주로 합니다. 그래도 니와나가이드는 좀 시켜줘야죠. 그리고 오다가에 4천 원 아니겠습니까? 다퀴가와도 4천 원입니다. 여기는... 마에다 도시에도 좋지만 샅사도 좋고요. 오리도 좋은데 일단은... 자 근데 이... 저기 뭐야... 사무라이 대장은 여러 지역을 맡을 수가 없어서요. 요 축근들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이... 뭐... 좀 이렇게... 이...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하면 어... 버프가 있어요. 내내까지 버프를 주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성을 좀 붙여주는 애들 위주로... 고로쿠도 좋죠. 아... 네... 이 야마노우치 카즈토요는 이 사람... 그 사람이죠. 그... 저... 저쪽... 시고쿠의 저... 저쪽... 토사지방... 나중에... 대담효가 되는... 이 사람이 주인공인 옛날 NHK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 공명을... 뭐더라... 예... 부인이 그렇게 또... 뭐 이렇게... 현무양치였나봐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이 사람도... 예... 히데요시의 부하 출신이죠. 아... 생소에끼 이 사람도 좀 부담스러운데... 아... 여기는 뭐... 너무 유능한 사람들이 모기네요. 저... 쓰레기 처리도 좀 하겠습니다. 가키가와... 여기이고... 전문음역이 좀 있는... 애가 없네요. 별로... 아... 마에다... 예... 예... 이 사람도... 예... 아... 아... 암이 지요소코... 예... 나머지는... 예... 특성 위주로... 오... 이 사람도 좋네요. 이 사람은 이제 노부나가의 동생이죠 여기로 갈 사람인지 별로 없겠네요 무력 무용 위주로 이 사람은 진짜 부장이니까 역대가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치는 끝났고요 정책 좀 필요합니다 일단 이제 이 영지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제 위신이 부족하군요 지금 정책을 할 수 있는 게 마술 이건 이제 포위 할 때 좋은 거죠 포술 연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9장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게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얘네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VS기가를 공략하고 있군요 VS기가 오래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이게 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면회를 하자 원군을 보내달라 거기까지 도와줘야죠 아 여기 진짜 신입을 해놓고요 5번 하나하나 찍어주기가 귀찮습니다. 상비병 병사가 좀 늘어납니다. 요거는 병량 그 요 병량 그러니까 허리에 차고 다니는 거죠. 요게 이제 시빌이 늘어난다. 뭐 나중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지금은 일단. 도쿠가와가가 다케나가 관련 이벤트를 열려면 이렇게 적당히 확장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순꾸나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반동지방까지. 이렇게 되면 좀 이벤트가 꼬입니다. 원래 이벤트상으로는 다케나가가 밀약을 맺어서 도쿠가와가랑 도쿠가와가는 도도미까지만 진출하고 자기네가 쓰루가까지 가는 걸로 밀약을 하거든요. 그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초반에는 이 천명이천명이 보내주는 북중 토호 세력 같은 거죠. 쟤네도 많이 보이됩니다. 족경대장 정도 돼야 파견이 가능합니다. 하야시가 부하들을 유능한 애들을 많이 보내놨더니 좀 힘이 많이 빠졌네요. 이 샅사 정도 되는 아주 불찍한. 갭아라 안 찾아 от지 allows persuaded 이벤트가 줄 packages. 이 샅사는 엕싱을 흥미로운 경기장은 그대로다니깐 두 번짱을 안태까지 공격하십시오. 이 샅사는 이 샅사는 교수가 안가 아닌가? 이 샅사는 그에선을 여러분도inum 뺴지않게 잊을냐? 나는 아웃미가 지도된다. 이 샅사는 과연 할 수 없는 곳을 매우 유능한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호조가에서도 원본을 보냈군요 저게 인마 성이라는 데가 하마마스가 되죠 도쿠가와가 관련 이벤트를 얻기 위해서는 하마마스 성도 중요합니다 나가오 마사카게가 좋네요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에스키가를 나중에 잇는 누구죠 테루토라 우에스키 켄신의 외조카죠 누나의 아들이죠 저 사람이 일종의 매형입니다 매형인데 저 사람이 나가오 마사카게가 영향력이 좀 있었나봐요 우사미라는 충신이 우리 뱃놀이나 가십시다 하더니 둘이서 호수에서 배를 띄워놓고 빵꾸를 내는 모양입니다 둘이서 동기워진 둘이 죽어버렸어요 권력 트러블을 없애려고 같이 자폭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이 들죠 켄신을 위해서 그 대신에 저 외조칼을 양자로 삼습니다 누나 아들 볼 것까지는 없겠죠 드디어 작게 다 신기해 나고 동맹을 맺으시네요 이 동맹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혼인동맹 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내야 됩니다 마이다 케이지죠 그 사람은 이제 도시의 조카죠 형의 양자인가 그럴 거에요 천하무적의 뭐 또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만화도 있었죠 옛날에 북두의권 그린 하라 그 사람이 그리는데 굉장히 이제 저 일종의 좀 그 유럽의 그런 기사담같이 예 그런 전설이 많은 또 포벌입니다 의의 편에서는 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우에스기가 이제 그 의의 깃발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쪽에 가는데 이 쪽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었던 이 도시의에랑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거 같아요 도시의가 그 저기 노부나가가 이제 그 측근이잖아요 노부나가에 그러다 보니까 그 형이 원래 이제 그 상속자인데 그거를 이 마에다가에다가 강요를 합니다 도시의에를 상속을 해라 근데 굉장히 뭐 그 당시로서는 중요한 문제였겠죠 그 상속을 한다라는 거는 병력을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형이 응거를 합니다 그 뭐 그거에 좀 불만이 있었을 수 있겠죠 양자였으니까요 이제 두 성만 이제 점령하면 두 성만 이제 점령하면 오늘 이제 미션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와중에 또 신기해니 또 보자네요 잘 지내자 그런 얘기죠 뭐 정책이나 개발할까요 돈도 많은데 불꽃이 빨개지면 좀 완성이 된 겁니다 지금 1위네요 그럼 누군데 이렇게 무용이 뛰어날까요 마소바라는 사람이에요 처음 들어봅니다 괜히 궁금하니까 한번 볼까요 누군지 마토바라는 사람인데 기슈의 호족이네요 이시아마 홍간지에 속해 있었군요 포술에 능했다고 하는군요 코희바리가 뭡니까 소운작 작은 뭐 저기 뭐야 곰 참새 뭐 이런건가요 소운은 이제 저 구름이고 전쟁 준비가 끝났습니다 전쟁 준비가 끝났습니다 잠깐만 이게 이나바산성 점령하면 이벤트가 일어나나요 이 사이토가 멸망 이벤트죠 소지한 성이 1개여야 되는군요 그럼 저 위에 저 군상 8번 저기를 먼저 점령을 해야 되네요 아 아우 복잡하기도 막아 뭐 차이가 없는거 같은데 예 바보같이 저쪽으로 가는군요 쟤들은 다케다가의 신겐의 갈등 예 어떤 갈등이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마가와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겠죠 예 이게 이제 요시노부 패죠 요건 좀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신겐도 아버지를 쫓아낸 놈인데 예 저 이바타 토라마사가 그 저 뭐 그니까 저저저저 저 저 적비 예 아카조노의 그 형이죠 요시노부를 이제 저기 뭐야 공립해서 푸데타를 일으키려고 그러다가 걸립니다 요시노부 요시노부의 처가 이마가와가 사람인데 이걸 이제 이혼을 시켜버리죠 이마가와가를 침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나빠요 이렇게 된거죠 그래서 이 이 마사카게 예 이 사람이 형이 이제 죽으니까 형의 뒤를 잃게 되는거죠 그래서 그래서 야마가타라는 성을 냅니다 이게 겐지로오죠 원래 이름이 그래서 야마가타 마사카게가 되는거죠 마사카게가 되는거죠 그래서 이제 넷째 가스요리를 보냅니다 니가 세개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가 되어라 적자를 죽이고 아마 이제 자결을 했을 겁니다 배를 갈랐겠죠 유패돼서 사망했다 굶어 죽었을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이마가와파를 일수했다 그런 얘기네요 가스요리가 지명이 됐는데 이 사람은 전에도 말씀드린거 같은데 스와성을 썼죠 다케다성을 쓰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로서 인정을 못 받았죠 나중에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케다를 칭하게 되죠 네 근데 여기서는 벌써 스와에서 다케다로 돌아옵니다 야마가타 마사카게 그 사람이 이제 그 붉은 부대 아카조노에 그런 장인입니다 이 보헤이에서는 이제 세계관 최강이죠 아따 참 멀리도 돌아가네요 아이고 저거 저거 괴멸하겠는데 다키가와가 죽지 않기를 어우 저거 여기 시상 죽는대요 아 죽진 않았네 아 합전이 가능한데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합전이 가능한데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노노무라 이 사람은 제가 좋아하는 생고쿠에 나온 사람이죠 철포대 대장이었다는 아마 저 생고쿠 쪽 저 뭐야 처가일 거예요 오 이게 이벤트로 이게 이벤트로 그걸 할 거라 이게 파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는 순간 이벤트가 일어날 겁니다 요코야마 나가타 굉장히 무늬 스킬법 옛날에는 코에이에서 저런 사람들은 이제 얼굴 CG 따로 안 만들어지고 이렇게 범용 얼굴로 했었대요 자 교도에서 민호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갔던 네 어이구 막 지나갔네요 하여튼 저기 뭐야 이 사이토카가 멸망했다는 얘기고요 저 요시타츠는 죽이지는 않고 추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점령하고 나서 이제 또 스님을 한 명 모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이제 발을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다 민호를 얻어서 추가를 하러 왔다 여기로 여기서 살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 이제 이름을 새로 짓고 싶다 이나바야마산성의 성화 맛집 당시에 이노부찌 라고 불렀죠 이제 그 이제 그 이나바야마산에는 기산이라고 하는 아칭이 있답니다 당나라 여기서 이제 당나라 라고 하면 중국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당이라고 하면은 당나라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계속 당입니다 그만큼 이제 당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기산에 돼있다 기후라고 이름을 붙이면 어떻겠느냐 어우 좋은 일입니다 근데 주나라 문왕이 기산에서 천하를 이제 다스렸다 그래서 공자는 복부라는 데서 태어났으니 어우 이 사람은 공자도 하네요 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간 유생이 사실 일본에다가 좀 유학을 많이 가르쳐줬고 그 이전까지는 이놈들을 무식해서 예 굉장히 이제 그 유학학 정도 된 주자학이죠 주자학 정도 주자학은 얘네들한테는 아주 아주 최첨단의 항문이었다는 거죠 주의 무광한 7개의 덕에 무를 가지고 천하를 다스렸다 전란을 끝내기 위해서 창과의 해석도 있다 아 전란을 멈추기 위해서 이제 창을 듣는게 무다 무라는 글자를 저기 뭐야 뜯어보면 뜻을 뜯어서 이제 표면 그렇다 그래서 천하포무를 인장으로 삼습니다 예 이게 이제 텐카 후부죠 그래서 옛날에 후부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미국 브랜드인데 그 흑인들이 주로 힙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그래서 후부라는게 저거 텐카 후부에서 나온건가 그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민호 공략을 끝내려고 그랬더니 바로 이어지네요 13대 장군 요시테루가 암살된 후에 출가했던 동생 요시야키가 막부제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키는 일본 각제 대명한테 상락을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뭐 힘이 없으니까 어 저 저 미요시 잔당을 좀 쫓아야달라 요 상황이 그때 비슷하죠 동탁 죽고 나서 예 한국지주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뭐 요시야키는 그 정도로 어리진 않습니다만 예 구한의 헌재죠 그만큼 어리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시야키는 계속 우선 좀 여러가지 이 모략을 좀 생각해내는 사람이었죠 자 아케치 주베가 이 미찌히데죠 예 저 사람이 이 연락책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로구나가 이제 어우 쓸만한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자기 피하로 데리고 있게 되는거죠 이게 뭐 미찌히데도 자기 원래 주인이 요시야키였는데 예 말을 갈아탔다고 다이죠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유교의 충의 사상 자체가 없던 놈들이라 예 뭐 한 주인을 한 세 번 정도 바꿔야 뭐 진정 무사였다 뭐 이런 예 예 도도 같은 인간도 있죠 도도 자카토라 예 또 뭡니까 아 천화폼 예 예 요시야키랑 만나는군요 요시카게 따위 요시카게 따위한테 뭐 위탁을 하시냐 요시카게 따위한테 뭐 이 당시에 천화라고 하는거는 일본 전토를 가르치는 가르치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미나토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교토를 중심으로 해서 기내 예 기내 그 교토 주변 지금은 뭐 한신지방이겠죠 효한지방이라 그랬나 의미하는 경우 였다 그러니까 의미 중원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면 중원이 천화였던거죠 예 아 또 중원하고 여기를 비교하니까 너무 또 사이즈 크긴 납니다 이제 둘이 기묘한 협력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또 있습니까 와 아이고 도쿄 한 배가 나오는군요 이나바산성을 그 저기 점령하고 나서 저 사표를 낸거죠 이제 시디요시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 저 오다가에 스카우트를 하는거죠 그러니 아 난 누구나 가라는 사람은 좀 안 맞는거 같아요 그러는거죠 예 이때 이제 벌써부터 예 저기 뭐야 입사할때를 골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던거죠 그러면서 아 기노시타님이 오히려 도쿄 세어난 인물이신거 같다 기노시타님의 부하로 들어가는 조건이라면 괜찮겠다 이게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질투심이 꽤 많았던 사람인데 이 당시에 받아들였나봐요 자 여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이토오가가 멸망했구요 또 뭐가 있었네요 예 이나바산성이 김우성으로 바뀌었구요 자 미찌이데 조건이네 와 그 처와 저 종제죠 그 집안 동생인데 제가 또 알겠구요 요시야키가 예 일단 오다가로 들어왔거든요 수지타카 호소가오는 수지타카도 들어왔습니다 한베도 들어왔구요 아이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민호 공략전 마치겠습니다